자본시장의 실력자들이 주식투자의 한 수를 공개합니다. 주식으로 돈 벌려면 이렇게 하라. 윤자경의 핫소스 오늘 주인공 이물 키워드 먼저 보시겠습니다. 도전의 아이콘. 저는 사실 이분 다른 키워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스타 펀드 매니저일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이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핫소스 초대 손님은 K글로벌 파트너스 대표이신 목대균 대표이십니다. 목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전에는 회사에서 뵙다가 또 이렇게 서로 각자 다른 영역으로 나와서 뵙게 되네요. 그런데 제가 이 키워드 보면서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세대 스타 펀드 매니저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도전의 아이콘이 나와서 제가 제작진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철인삼종격이기도 하시고 뭐 뭐 가라테? 가라테. 극친가라데. 네. 뭐 유단자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와 뭐 이렇게 펀드 운영을 잘 하시는 건 알았지만 아 그런 힘들이 여기서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들 진짜 뭐 도전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부르시나 봐요. 네. 뭐 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식적인 호기심이 있어서 중구 쪽 관련해서 공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걸 갖다가 도전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럼에도 저한테는 뭐라고 그럴까요. 해외 투자가 좀 생소하던 시절부터 우리 해외 주식 투자의 선구자 같으신 분이죠. 그런 분이신데 사실 기관이나 이런 금융업계에서는 너무도 유명하신 분이지만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펀드 매니저를 접하거나 이럴 일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운영하셨던 펀드 이름을 좀 대주시면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어떤 펀드들이 있었죠? 예. 뭐 소비자들에게 혹은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졌던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그레이 컨슈머 펀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모가 한 1조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미래세 제가 전에 다녔던 미래세 자산운용의 대표적인 글로벌 주식형 펀드였습니다. 또 사랑을 많이 받았던 펀드로는 글로벌 그로스 펀드 그리고 G2 이노베이터 펀드들이 있습니다. G2 이노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성과가 아주 뛰어나가지고 고객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었습니다. 최근에는 ESG가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혁신 ESG 펀드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펀드를 얘기하게 되면 대부분의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인사이트 펀드가 있습니다. 2007년에는 제가 운영을... 사랑과 슬픔이 좀 같이 있는... 2007년에는 운영을 제가 하지는 않았고요. 2014년 원금을 회복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가 작년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해외 주식형 펀드에 가입해 보셨거나 그런 분들이라면 이 펀드명 들으면 내가 한 번씩 다 투자했던 그 펀드들이구나. 바로 이분이 그 펀드들을 운영하셨던 대표 펀드 매니저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런 분을 모시고 이분의 어떤 투자의 한 수 들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오늘 목대균 대표의 한 수 볼까요? 네, 주식으로 돈 벌려면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라.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 자신만의 원칙이라는 게 다 사람마다 저마다 다를 것 같은데 목대표님은 어떻게 펀드 운영이 됐든 아니면 본인 개인 투자가 됐든 자신만의 원칙이라는 게 어떤 거세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 것 같은데 일반 간우 장군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간우 장군, 삼국지에? 삼국지에 청룡도라고 잘 알려져 있는 20kg짜리 무거운 검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간우한테는 그 검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그 검은 너무나 무거워서 못 들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좋은 철학이 있어도 그게 본인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투자 철학, 투자 원칙, 그리고 매매 스타일이 어떤 분들한테는 또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을 주로 많이 보게 됩니다. 펀드만탈하게는. 그리고 산업 분석을 또 중요시하게 되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많이 참고해서 종합적인 투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했지만 그게 다른 분들한테는 맞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와 비슷하게 성장주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에 투자하는 스타일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그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먼 훗날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또 지난 한 10년간만 놓고 봐도 굉장히 극적인 상황들도 많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래서 구간구간만 놓고 보면 아예 이 투자 원칙이 맞았다 했다가 또 이 투자 원칙이 맞았다 했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트렌드처럼. 그런데 이렇게 쭉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은 운용력들도 자기의 투자 철학에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집중해서 쭉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투자 철학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스타일 쉬프트라고 영어로 보통 말을 하게 되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투자 전략을 변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큼은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잘 쫓아가게 되는 것 같고 수익도 제법 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펀드의 성과를 보게 되면 초참하게 그지없는 상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투자자분들, 수익자분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는 예를 들어서 성장주에 투자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가치주에 투자하게 되거나 반대로 가치주에 투자를 해달라고 했는데 성장주에 투자는 껍데기하고 내면하고 좀 달라지는 경우도 사실은 좀 있죠. 네. 전혀 맞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게 투자자들의 혹은 수익자들의 실망감, 수익자로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원칙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가치주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 가치주를 꾸준하게 그 원칙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거나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며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본인에 맞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주, 성장주, 가치주, 성장주, 저 PBR, 고 PBR 이런 식으로 투자하게 되면 사실 답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원칙을 만들고 트럼을 완벽하게 타면 또 모르겠으나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오늘 나오시면 제가 콕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지금 뭐 주식 투자, 우리 개인 투자자 숫자로 뭐 천만이 넘었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서학겜이라는 말도 나오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해외 주식에 관한한 최고로 잘하시는 어떤 분이신데 사실 해외 주식 투자라는 게 뭐 지금 많이들 하시죠. 많이들 하시는데 뭐 환율 수수료도 있죠. 사실 또 일반적인 거래 수수료도 뭐 우리 국내 주식에 비해서 비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싼, 상대적으로 비싼 투자인데 이게 단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해외 주식에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원화 베이스 그리고 한국 원화 베이스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산 투자 관점에서는 그 달러에 혹은 다른 통화에 투자해 보는 것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용이 들고 있죠. 환전 수수료가 가장 큰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전 수수료가 꽤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증권사들도 이런 환전 수수료를 갖다 낮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내수 시장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이 많습니다.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외생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불확실한 변수가 또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한국에는 없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업스트림 비즈니스 모델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확장성이 가능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보다 국내보다는 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해외 투자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세제 관련된 부분이 나왔었는데 이 세제 관련된 부분, 특히 양도세 부분에서의 불이익이 현재까지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2023년이 되게 되면 세액 공제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불리함이 있으나 양도세 관련된 불이익 부분에서는 조금 국내 투자와의 형평성 부분이 맞춰질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확장성적인 매력도가 있고 희석성적인 측면에서 매력도가 있는 해외 주식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해외 투자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학 개미들이 이른바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한다. 모바일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정보도 어떻게 보면 평평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해외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정보라는 부분이 사실은 또 제한적인 부분도 사실은 많아요. 이렇게 정보가 단정하게 공급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종목들이 좀 쏠림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테슬라, 애플, 구글, 아마존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봐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해외 주식을 정말 어떻게 골라야 됩니까? 2015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빵 주식이 참 매력도가 높아졌었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시장을 많이 주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빵 주식,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기업 가치가 급락하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적인 매력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경우에 대형 기업이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높아지게 되면 저는 그걸 갖다 전문적 용어로 타이탄 기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타이탄 기업의 영향력이 높아졌을 경우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이 저하되는 모습 즉 언더 퍼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켓이 5% 오를 때 마켓 대비 수익률이 3%, 4%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이나 기관 투자자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든 간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부진하다고 하면 좋아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팡보다는 항상 넥스트 팡 혹은 테슬라보다는 넥스트 테슬라를 찾아야 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찾게 되는데 여기서 실패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쉬웠거든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도 뛰어났고 그러나 2021년부터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위험관리 혹은 종목 피킹에 있어서는 더욱더 주의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넥스트 팡, 넥스트 테슬라 이제 얘기가 나오겠구나 하는데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 좀 아쉬우실 것 같아서 오늘 해외 주식 최강자를 모셔놓고 그 뒷단을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한번 더 모시고 얘기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대균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